흐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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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심심해 안녕하세요, 번리지와 에어컨 러시아 안녕 안녕 오늘은 집에서 혼자 다운폼을 했어요 내려간 게 보이시나요? 심심한 거 맞죠? 걸렸나? 안 심심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안녕, 클럽의 원 혼자 했어요, 다운폼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 잘 안 내려가서 몰라 산재우도 좋고, 보탈이 있는 게 보여 키가 작잖아요 안 심심해도 걸려버렸네 안녕하세요 안녕 다음 밤 잘 어울려요? 이제 앞머리 내리고 다닐 거예요 혜린아 안녕 오랜만이다 앞머리 좀만 더 짧으면 사랑이 같은 아냐 앞머리 긴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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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바 Are you going to sleep? Yes It has been so long since last life Yes 아빠, 안녕하세요 앞머리 내리는 것이고요 앞머리 짧아요 아빠 점점 어려지는 거 같아 그러게 나도 그런 거 같다, 좀 변명은 받지 않아요? 귀여워요 앞머리 손질 기총은 이제 내리고 다녀요 그래야겠어 앞머리 내리고 다녀야지 이번 주에 버스켓 없으면 잘 쉬세요 감기 나을... 나아야 돼서 잘 쉴게요 재수 없네, 뭐야 Please notice me, idol It's me again, idol, thank you 재수 없다니 졸립니까? 네, 졸려요 나도 늙어갔는데 왜 혼자 어려져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앞머리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기 걸렸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 주 가을 태풍이라 휴식 갑시다 맞죠? 두근, 세근, 네근 큐트해요 앞머리 뭐예요? 짧은 앞머리야 와 오랜만이다 뭐하고 지내냐 결혼식장에서 보고 우리 못 봤지? 머리가 아니 29개월이라 더 어려워지고 싶어 더 어려워지고 싶어 더 어려워질 거야 잘 살고 있냐 바쁘게 산다 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목이 너무 아파요, 오빠는요? 저는 코랑 목이 아팠는데 약 먹으니까 괜찮아요 보쌈 가게 옆 보쌈 말고 밤에 피자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바빠요? 내일 바빠요 룻방 중이시군 네 내일 바빠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자요? 내일 일찍 나가야 돼요 굿나잇 아이돌 굿나잇 아이돌 쓸뜨림 땡큐 카톡할게 아파보여 감기 걸려서 아파보여 아파보여 보쌈 말고 피자라고 했다가 지금 대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 주말에 잠깐 서울이었었는데 오빠는 연습 중이었겠지 나 추측을 하면 어떻게 연락을 했어야지 추측하고 다음에 올 때는 연락해 보쌈 말고 피자라고 제가 연습을 볼게 헬로 아윤아 안녕 꺄 하 생얼이라 못생겼어 그쵸 저는 생얼일 땐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안녕 아윤아 DOB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안녕 아이돌 서울 갈지 몰랐어서 인천에 있다가 당황할 땐 연락할게 알았어 서울 놀러와 내 생얼은 태아야 그렇게 어려진다고? 생얼이라 사랑스러움이 200% 증가했는데요 200%까지? 아윤아 전쟁을 난데요 한번 버스킹할 때 생얼로 가보고 싶다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민석이한테 야 나 생얼로 버스킹해도 됐냐 이렇게 했더니 민석이가 야 너 이쪽 바닥에서 일하기 싫어? 이래가지고 바로 화장 왔어요 눈이 없어진다고 아 그래? 나는 나도 없어지는데 잠을 못 자서 졸려요 얼른 자 제발 와주세요 그렇게 안돼요 나는 그 뭐지? 드릴링 너의 마음을 가져왔어요 나는 아직 뭐지? 안녕 너무 좋아요 그래서 웃는 거야 바로 화장해야지 족바닥에서 일을 못하자고 어떻게 해야지 땀으로 다 지워지는 걸 생각하자 아니 아니 화장을 한 다음에 땀 흘려서 좀 지워지는 거랑 화장을 안 한 상태에서 얼굴 빨개지면서 땀 흘리는 거랑 틀립니다 어차피 땀 흘릴 거 민낯으로 땀 흘리냐 기억나게 그게 좋긴 한데 어차피 다 지워지는 거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헤라 블랙 쿠션이 얼마나 좋은데 섹시한 건 똑같다고? 안 섹시해 나는 나는 I have a flu I'm so sorry 안 잘생겼습니다 다음 펌 아닐까 로드 보이즈 우리 사랑할 때만큼 귀여워요 와 꿈결 같은 느낌 와 가사 생각났어 쌩얼 궁금해 지금 쌩얼인데요? 근데 필터가 들어가 있죠? 메이크업하고 땀 흘리는 것처럼 진짜 싫지 근데 어쩔 수 없어 홍대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메이크업 이빨이 윙크 플리즈 윙크 잘 못해요 봉근아 윙크 봉근이 뽀뽀 It's OK 오늘 방송 고생했다 봉근아 형은 민석이랑 재환이랑 나랑 빨리 자서 내일 아침에 움직여야 돼 움직여 핑거 아트 나 지금 나갔다 와서 빈둥대다가 씻는 거 귀찮아서 더 빈둥대는 줄 그래야지 원래 인스타 라이브 보면서 빈둥대는 게 최고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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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달에는 시원하겠죠? 나도 윙크 나도 뽀뽀 Why you don't sleep? I'm going to sleep 윙크랑 뽀뽀는 안 돼요 진짜 눈에 점이 되게 잘 보인다 일산 아침 9시에 일어날걸 우리 It's not too late there Give us one wave It's not too late It's not too late 아 팔목 아파 정아야 안녕 오빠 외국 밴드 짱 많다 아니야 난 마운편도 안 와 두 애교 플레이스 I don't know 애교 일상 왜 가요? 일상 일상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해 아이돌 나 내일 휴무인데 일상 사생 뛰면 되나? 사생 안 좋은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사생은 안 좋은 겁니다 네 새빈아 안녕 몰라요 금요일 날 버스키 하나요? 비워서 안 하지 않을까요? 아마 다른 게 다른 게 다른 게 나는 당신의 댄스 좋아해요 나는 아주 잘 어울렸어요 네 안녕 안녕 거짓말 굿나잇 브로 너 너무 귀여워 애교 잘해요 안녕 이탈리아에서 안녕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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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서 조목조목 할 말 다 하네 나 댓글 다 읽어 다음 주에도 계속 비우던데 응 사생도 사생 나름 왜 아유 don't know 애교 I don't know 애교 아 부끄러워 부끄럽잖아 실제로 아는 사람들도 여기 들어와 있는데 애교를 어떻게 보여줘 부끄럽게 안 돼 이거 왜 자꾸 보이는데 음 아유 다이어트? 아유 다이어트? 아유 다이어트? 아유 다이어트? 오빠두 애교 아유 다이어트? 아유 다이어트? 아유 다이어트? 아유 다이어트? 아유 다이어트? 존재 같은 거 애교덩어리 머리를 자르긴 했는데 아니 앞머리 여기까지 와 근데 지금 옆에 다운펌 하고 위에 머리는 아예 안 만졌어 그냥 애교하면 남겨두고 놀려먹지 아아 잠깐만 링잉 안녕하세요 앞머리가 빈 거 같아 안녕 안녕 나 이거 앞머리가 올라간 거야 He's shy Don't ask you for 애교 지인분들 잠시 눈 감아주세요 내가 눈 감아야겠다 부끄럽다 앞머리 내려야지 Take care of yourself 땡큐 Hello hello my little 용진 Why little? 왜 little이야? 왜 작아? 왜? 나 키 작은 건 아는데 왜 리틀이야? 왜 리틀? 왜 리틀? 왜 리틀용진? 왜 리틀용진? 오늘 따라서 잘생겼돼 앞머리 귀여워요 이거 가발이에요 여기 옆에 근데 다운펌하고 앞머리 여기까지 내려와요 자기가 가맞자 누르지 마 Bye Bye 리틀용진 I OK I have a flow 레니님 통해 알게 돼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빠 이거 좌우 반전 돼서 나와? 아 좌우 반전 두려워서 시도 못하는 중 해봐 한번 해보고 좌우 반전 되면 바로 꺼 그런 방법이 있지 Because it's an effective word I don't know its meaning It's me, Julie and I'm your idol thank you 헐렌 가발이라고 가발입니다 움직여 아연이 움직여 Your hair seems soft 땡큐 아가 애기 같다고? 29살이었는데 무슨 애기예요? 안녕하세요 오빠분들이랑 학원 촬영 잘 될 거 같아 나도 등록했어 서울로 배우러 오게 서울까지 배우러 오겠다고? 너무 멀지 않을까? 춤 레슨은 하기야 하는데 일단은 내가 춤 좀 올려놓고 납치한다고요? 29개월이라고요? 29개월 운전면허 29개월 운전면허 9년 동안 9년 무사고 9년 무사고 어 그거는 배우면 금방 배운다 난 트레이닝 많이 시켜봐서 춤 배우고 싶으면 서울 놀러와서 한번 배우세요 간단한 안무나 티칭은 해줄 수 있어 비 안 왔으면 좋겠다 버스킹 못 보잖아요 그쵸 버스킹을 못 한다는 거는 애들이 굶어간다는 뜻이죠 Are you going to sleep? Maybe? Want to dance so much But I have to attend class ever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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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you with you 화이팅 What did you do today? Uh Practice Uh Dance And Uh Teaching Uh Dance And Playing Game Southern Ote Do you know And Uh Uh Myself Hair down poem And Eating Pizza Together Together 민석앤주한 어디 가야 배울 수 있어? 홍대? 홍대 쪽 팬도 레슨 되나요? 그걸 모르겠다 그걸 모르겠어요 I love your dancing scale Thank you 버스킹 보고 싶다 Me, me, me 이번 주 가을 태풍 한다던데 비 오는 거 너무 싫어 비 오는 거 너무 싫어 마할까 나 What's your favorite food? 피자 햄버거 Everybody says that to you all the time Cause It's true You are so cute Thank you Come to Italy to eat pizza 이탈리 피자 먹어보고 싶다 Thank you I want to go there Where do you teach dance? I want to be your student Maybe 학정? You know 홍대 외국 팬들 짱많은 액션이구나 아 이제야 알았어? 부끄러워 팬 안되면 뭐 일일 일일지 일하지 뭐 이 아쉬운 밤에 집에 노브랜드 거 닭꼬치가 있는데 먹을까요? 먹어야지 외국 팬들이 많아요 네 그 주변에 외국 팬들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팔로우도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Which song do you teach? 댄스 레슨 피아노계 기도해야지 태풍 오는데 기도 세게 해야 될 텐데 기도 웬만큼 해서 안 될 텐데 먹을까 말까 일 땐 먹는 거 Who is your favorite artist? 김민석 이재환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네 아 방금 틈새라면의 참치 맛 와 잘 먹었네 되게 잘 먹었다 딱 잘 맞는 궁합이야 이미 전자랜드로 질게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맛있으면 0칼로리 하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 괜히 말하는 거 진짜 마르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먹지도 않는데 청양고추 두 개 넣어서 맛있겠다 나 매운 거 진짜 좋았는데 How many languages do you speak? Three Why do you like dancing? I don't know 그리고 same idol 윤석 오빠도 보고 싶다 머리 쓰담쓸담하고 싶다 두상이 너무 예뻐 해봐요 한번 same idol I like dance 맞아 파핑을 가르쳐요? 파핑 좀 어려울 텐데 용고님이 더 좋아서 팔로우 했어요 원래는 누구 좋아했죠? 나는 먹고 움직여 운동 집에서 홈트레이닝 해? 밤에 야식 먹으면 좀 늦게까지 안 자야 되는데 새벽 3시 정도까지만 안 자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날 몸이 안 남아있지 살 안 찌는 체질 깨알해 홍보하네 나도 그런데? 체력 따위 없어서? 홈트 나도 홈트레이닝 하다가 지금 쉬고 있어 비 오면 내가 안 하거든 근데 하필 장만해 아이고 클랭크하고 좋은 거 하네 하이용 안녕 다영 How are you? I'm fine 간헐적 단식 이런 거 잘해 간헐적 단식이 안 먹는 건가? 하루 종일 안 먹는 건가? When did you start to do popping dance? Maybe 10년 전에? Maybe 무슨 춤을 가르켜요? 아마도 I don't know basic Have you do any new dance cover? Secret 장만해서 좋아하는 거 같은데 맞아요 You... 뭐야 이거 Day by day? 저거 뭐라는 거 무슨 뭐지? I love your popping dance Thank you I can't say I have to go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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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머리가 일자가 되고 있는 듯한 그치 소녀시대 5만 유일하게 다리까지 가능하죠 오 기가 막히게 추지 내가 꼭 발을 잘한다 제가 처음 배운 방송 안무가 소녀시대 5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춘 게 I have to go Bye Good night Bye bye 고등학교 때 거울 보고 연습했어? Good night Have a nice dream Thank you I really really like your dance move I wish you have Video Can you dance cover your love chat song by EXO? I don't know EXO 러브샷 출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북극을 녹화해야 하는데 무슨 녹화에? 기가 막힌 춤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Will you teach girl group dance? Maybe 다음은 원더걸스 아이러닝 아이러닝 아 너무 안 돼 누워있게는 이른 시간인 거 같은데 누워있냐면 오늘 일찍 자야 돼서 소리 없이 녹화하고 있는 게 다 됐습니다 지금 보여주세요 혼자 부끄러워하고 웃으신 영혼 맞아요 원더걸스 팬이었죠 원더걸스 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가요? R&B? 리듬&블루스 오빠 이러다 못 자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잘 거야 콜 웃음이 되게 귀엽게 제 웃음이 정말 귀엽다 에리카 아유짱 오이사시구리 소소서 오늘 내가 정말 행복해 주 să compte 오늘 너희들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너무.. 너무 죄송해요 안녕히 계세요 나는 너는 여자친구가 있나요? 누군가가가 있나요? 나는 여자친구가 있나요 아마 나는 여자친구가 있나요? 나는 인스타 라이브 시작하지 않아요 내가 여자친구 있으면 인스타라이브 이렇게 안 하겠지 여자친구 만나러 왔겠지 아이씨 아이씨 이데라 아이씨 빨리 자요 알겠어요 지벨? 안녕 스페인으로 인스타라이브 좋아해? 네 축하드려요 안녕 카제히 짰다 웃는데 슬퍼 보인다 여자친구 있으면 내가 나가 있겠지 지금 그치? 여자친구 보러 갔겠지 울지마 화내지 말자 빨리 주무세요 알겠어요 아이씨래 예스 유 헤브 유어소 앤쌤 앤큐트 땡큐 울지마 바보야 오빠가 여자친구 있으면 라이브 안 해 여자친구 만나러 갔겠지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여자친구 있으면 라이브도 자주 안 하고 그러겠지 데이터 하고 그러니까 와따카제히 짰다니 짰다니 노하인 책을 읽는 게 좋아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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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너무 눌린다 음 만약 만인의 애인이라 여친 안 만들 예정이시다 데뷔해야 돼서요 다들 안심하셔도 좋을 듯 네 여자친구 만들어서 여자친구 만들 생각도 없는데 뭐하는 거 같나요? 나는 귀여운 여자친구 그리고 귀여운 여자친구 유쿠리아 순데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만나 12시인데 원래 밤에 만나야지 많이 내 애인 아니고 한국 너 내 이름이 아주 좋은 방법으로 말해줘요 너 지금 이따가 나한테 말해줘요 내가 가르쳐요 오빠 대만 과자 맛있어요 저 대만 과자 받은 거 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빠 졸려? 몸은 졸려요 그 여자친구 생기면은 시간 상관없이 좋아하면 보러 가는 거 같아요 쇼미뱅맨 저는 여자친구 생기면 시간 상관없이 보고 싶으면 보러 가요 그냥 달려갑니다 밤에 만나는데 어 꺼야 잘 거 같은데 꺼야 자 I have to go good night,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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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눈이 풀리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바이바이 아이돌 I'm going to sleep now 어려워 Thanks for your love I'm going to sleep now I'm going to sleep now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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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just take my hands Now Of course you are my European 아 유럽이야 아 유럽이야 Thank you My feeling For you are So strong I can't explain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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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금 있는 여자는? 통금? 글쩍 글쩍 생각 안 해봤는데 어려운 질문이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달려가 먼 거리에 살아도 가나요? 네 오빠 여자친구 행복하네 있어야지 행복하지 이 사람 아유 죄송합니다 먼 거리에 살아도 갑니다 저는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어서 저는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어서 먼 거리에 살아도 보고 싶으면 가요 아 달려가 아유 아유 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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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girl, idol or actress is your type? I don't know 박보영 박보영 괜찮은 남자친구였어요 그쵸? 욕하지 마세요 오빠 Your dance boy are so well Thank you 여자친구 생겨라 그 여자친구 우리 동네사람 피우라 맞아 그것이었어 그거라니? 어 맞아 노래 맞아 I'm going to sleep to my bro Good night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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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be yourself 제가 통금이 있어요 12시 20분까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 아 박보영 오빠 평생 솔로겠다 혜린아 너 혼난다 그러다가 혼나? 오빠 야 지혜랑 당신 덕질할 때 혜린아 진짜 혼나 너 그러다가 오빠가 빠꾸가 없어 노 빠꾸야 박보영 같은 스타일은 박보영뿐 맞아 다 여기로 와라 온화의 귀신님 보고 그리고 박보영씨 나온 드라마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너 가족이랑 같이 살아있어요? 아니 화장 안 하신 얼굴이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재미지다 어비스 봤어? 안 봤어 어비스가 뭐지? 커피 아니면 tea? I like tea 야친 얘기 그만해야겠다 깊은 한숨 박았어 어비스에서 술 취한 모습 해 봐야겠다 봐야겠다 영화야? 드라마야? 근데 술 먹는 여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술 먹는... Hello 어비스 봐요? 알겠어요 본방아 드라마? 찾아볼게 한번 Hi Know I'm Coffee 드라마 여러분들 이제 잘 시간이에요 박보영 소화한다면서 안 봤다니 진짜 사랑스러워 혜린이가 모르나 본데 얼마 전까지 군인이었다는 거를 잊지 말기를 지금 TV 보는 게 더 이상해 군대 있을 때 TV 밖에 안 봤어 Are you planning to make new song? Just like Honey Weekend 아 Maybe? 잘 자요 라이놀 What's up? I don't know 아 그렇지 얼른 주무십시다 잘 자요 Sorry 얼른 자든 다 풀렸구먼 안 졸린데 나 불면증 있는데 잘 자요 잘 자요 여러분들 굿나잇 Good night Everyone Bye bye Sweet dream Are you single? Yes 닭꼬치 맛있게 먹고 오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라 야비아 주무세요 졸려보여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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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잘 자요 항상 가셔서 고마워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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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